안녕하세요. 저는 쿠팡과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초보 셀러입니다. 네, 여러분 이제서야 제가 상품 등록 62개를 완성을 했는데요. 3주 전까지 36개 정도를 올렸었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진짜 많이 오래 걸렸어요. 제가 사실 좀 뭐든지 좀 느린 편이긴 한데요. 근데 올린 것들 중에서 조금 위탁업체에서 판매가 종료가 되거나 부분 품절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로 판매하고 있는 거는 한 59개 정도가 됩니다. 어떤 물건은 굉장히 제가 막 힘들게 하루 종일 올렸는데 다다음날 판매 종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럴 때는 굉장히 막 힘이 빠지고 그 하루 시간을 좀 버린 것 같아가지고 좀 좌절감이 들고 그러기도 했는데요. 물건 보는 안목이 없는 건가? 62개 정도 등록하고 나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정도는 판매가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귀차니즘 때문에 좀 등록을 허술하게 하면은 판매는 감감 무소식이 되는 건 팩트입니다. 마진 관련된 거는 제가 좀 판매가 더 많이 일어난 후에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정도 등록을 하니까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 번갈아 가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플랫폼에서 더 판매가 더 많이 일어나는지 그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고요. 하지만 제가 잠시나마 겪어본 바로는 사입을 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고 사진 찍고 했던 물건이 쿠팡에서 더 많이 판매가 된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사입은 쿠팡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네 아주 조그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위탁으로 판매가 되는 물건들을 보니까 각 플랫폼에서 팔리는 물건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스스로에서 팔린 물건은 거기서만 팔리고 쿠팡에서 팔린 물건은 여기서만 팔리고 이렇더라고요. 저도 왜 그런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.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A라는 물건이랑 B라는 물건을 올렸는데요. A라는 물건은 계속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팔리고 B라는 물건은 쿠팡에서만 팔리고 이런 점이 조금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등록을 할 때 좀 애정을 주지 않은 물건들 있잖아요. 좀 제가 싫어하는 물건들 제 스타일이 아닌 물건들이 조금 판매가 되는 거예요. 그거를 보니까 물건 등록을 할 때 저의 개인적인 관점보다는 데이터를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물건을 올리는 게 조금 더 판매로 이루어지는 지금끼리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요즘에 상품 분석하는 그런 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저는 그거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 팔리는 물건은 죽었다 깨도 아직은 안 팔리는 것 같아요. 상세 페이지를 뭐 5시간 걸려서 또 새롭게 만들어보고 했는데도 내가 포토샵 기술이 좀 거지 같아서 그런 건지 공을 굉장히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위탁 제품 1,000개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1,000개 등록 이후에 사입을 하던가 조금 방향성을 넓히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1,000개 올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. 전 사실 되게 금방 올릴 줄 알았거든요. 마음은 대충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올리려고 하면 그 키워드가 더 좋은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또 더 좋은 문구가 뭐가 있을까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 올리는데도 거의 한 3, 4시간이 금방 가버리더라고요. 물건 정하는 것부터 완료까지 초보 셀러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또 촉박하기도 하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길게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일단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취미처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 없이 물건을 한두 개씩 올려가는 것 같아요. 이 채널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들이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. 만약에 저처럼 초보 셀러분들도 계시다면 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함께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에는 또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